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오세득입니다 저는 보람을 느낄 때가요 사실은 고민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걸 상담해 주고 얘기할 때가 저는 되게 보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음식으로서 항상 베풀고 음식으로서 배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제가 또 이제 그럴 때 요즘에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굿잡이라는 건 저는 왜 제 직업을 굿잡이 생각하냐면 제가 10년 뒤에도 웃으면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가 이걸 하면서 웃을 수 있고 내가 이걸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나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일이 굿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많아도 항상 부족해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좋고 남이 찾아줄 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은 캠페인에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번째 잡 여러분도 국경 없는 의사회 굿잡 캠페인 함께 해주세요 굿잡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